지난해 아빠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은 넘어섰습니다. 통계청은 지난해 8살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가 5만 4,24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8.5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아빠 휴직자 비중은 27.1%로 1년 새 3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아빠 육아휴직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총 육아휴직자는 한 해 전보다 14.2% 증가한 19만 9,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 같은 증가율은 2011년 이래 11년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. 특히 지난해 3플러스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출생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1만 2,8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2.2배 늘었습니다. 3플러스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석 달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%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